지난 2014년 K-문화재단 이사장 자택에서 소독약을 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문화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서 전기시설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도 토목 분야와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발견됩니다. 학교 시설 분야의 행정실 직원들을 불러다 이사장 저택 관리를 시킨 겁니다. 이런 일은 이사장 저택에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3년 전 이사장 저택에 수도관을 설치하고 있는 공사 사진입니다. 역시 학교 직원이 찍혀 있습니다. 자잘한 집안일을 거들고 있는 사람들도 학교 행정실 직원들입니다. 일과 시간이지만 학교 행정실 차량도 버젓이 주차돼 있곤 했습니다. 전기를 봐주고 간다든가 아니면 계집 지으려인지 청소해 주고 간다든가 저택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일까지 학교 직원들을 차출했습니다. 매년 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열릴 때면 관람객들의 행렬을 관리하고 미술관 주변을 청소하는 일을 학교 직원들에게 시켰습니다. 학교 측은 관련 의혹들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에는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예전이니까 이것도 지금의 기준에서 따지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